두 분 준비되셨죠? 네 갈게요 화이팅 오리 올리고 토끼 내려 오리 올리고 토끼 올리지마 오리랑 토끼 뽀뽀시켜 오리 올리고 토끼 점프 오리 돌리고 토끼 내려 오리 다섯 번 들리고 토끼 한 번 내려 아 우리 샤르씨 다섯 번 했어요? 안 샜어요 안 샜죠? 샤르씨 한 번 오리 올리지 말고 토끼 올리지 말고 오리 내려 오리 올리고 토끼 내려 오리 올리지 말고 토끼 내려 오리 올리지 말고 토끼 내려 조회씨 한 번 괜찮아 오리 올리고 토끼 올려 오리랑 토끼 찐하게 뽀뽀시켜 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 오리 오른쪽으로 돌려 오리 왼쪽 토끼 왼쪽으로 돌려 이거 제가 말을 못했어요 다시 오리랑 토끼 악수시켜 귀여워 어떡해 귀여워 오리랑 토끼 뽀뽀랑 악수 같이 동시에 시켜 오리 왼쪽으로 돌려 오리 올리지 말고 토끼 내려 토끼 내려 토끼 내려 오리 올리 아이고 우리 샤엘씨 한 번 더 할게요 오리 올리면서 토끼 점프시켜 오리 올리고 토끼 내리면서 오리 올리고 토끼 내리면서 오른 다리 들어 오리 올리고 토끼 내리지 오리 올려 잘 세주고 계세요 오리 올리고 토끼 내리지 말고 오리 올려 오 잘한다 오리 올리면서 토끼 내리면서 점프 오리 올리고 토끼 올려 오리 올리고 토끼 올리면서 점프 2번 오리 올리면서 토끼 내리지마 토끼 내리고 점프 오리랑 토끼 화해시켜 오리랑 토끼 하이파이브 오리랑 토끼 뽀뽀시켜 오리랑 토끼 뽀뽀시키면서 점프 오리랑 토끼 뽀뽀시키면서 돌아 잘한다 오리 내리고 토끼 올려 토끼 올리고 오리 올려 토끼 내리고 어? 이거 달라요 아 됐다 샤나씨가 다섯번 틀리셨어요 아이고 여기서 다 세주셨는데 다섯번 틀리게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긴팀이 공연 순서를 정하도록 할게요 어떻게 할까요? 먼저 할까요? 먼저!